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사장을 지냈던 대전 MBC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 카드 유용 등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에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내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공개할 예정입니다.